This clip is a free sample. You can watch the full video at youtube.com slash BusyBeaversTV Simple Actions 간단한 행동 걷다 걷다 달리다 달리다 춤추다 춤추다 빌리 비버는 어디에 있어요? 그는 공원에 있어요. 그는 뭐하고 있어요? 그는 걷고 있어요. 배티비버는 어디에 있어요? 그녀는 공원에 있어요. 그녀는 뭐하고 있어요? 그녀는 달리고 있어요. 어리석은 원숭이는 어디에 있어요? 그녀는 침실에 있어요. 그녀는 뭐하고 있어요? 그녀는 춤추고 있어요. 그녀는 뭐하고 있어요? 그녀맨은 한글자막 by 한효정